자, 레니 밸런스가 안 맞네 블루팀에 지금 사람이 부족한 것 같은데 몇 명이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 탭 또 안되고 됐다 어휴 가자 자 자 이 이 이 잡았나? 잡았네.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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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이거? 먹었네. 잡았다. 오케이 오케이 밀어야 돼. 밀어야 돼. 아니 쟤 진짜 죽었네. 오케이 밀었어. 밀어 밀어 쭈욱 밀어야 돼.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. 와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. 저 중앙은 절대 갈 수 없는 구역이야? 어? 어떻게든 못 가겠는 거야 정말? 저거 저 발리 저거 진짜 한 마리 저거 아까부터 어? 어? 와 저렇게 플레이를 하는구나 쟤. 어쩐지. 지형을 정말 지형이 정 지형을 정말 잘 이용하네 애가. 근데 저거. 저거 정말 잘 끈다 쟤. 나 그냥 무시하고 간다. 안 돼 안 돼 이거. 여기서 계속 있으면. 그냥.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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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. 아 도망간다 도망. 아 도망간다 도망. 와우. 오케이 힐 땡큐. 어 쟤 뭐야. 이 큰 놈 뭐야 이거. 힐 해줘야 돼 힐. 힐 해줘야 돼 힐. 힐 해줘야 돼 힐. 그치 발리야. 잘한다. 쟨orc Е lapt이. 아이구. 즉특였다. 몇 명이 묻혀있는거야 여기 야 이럴때 에리카가 와야되는데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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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봐 그래 아 렉때매 이거 아 렉때매 이거 아 렉때매 아 렉때매 아 렉때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발리든 뭐든한 스님이든 뭐든힐좀 줘봐 아 렉때매 아 렉때매 아 렉때매 아 렉때매 아 렉때매 아 렉때매 오케이 딜러 딜러 아 렉때매 아 렉때매 네 레지포인트 올려줄게 모여봐봐봐봐봐 힐 힐 힐 힐 힐 땡큐 얘 스님이 진짜 중요하네 보니까 야 에리카 죽인다 근데 죽었다 얘가 다 죽었어?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 지금 각 팀당 한 15명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 넌 죽어야 돼 그렇지 죽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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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레이드 포인트 올려줄게 가자 가자 우리 편 아니구나 어휴 개판이야 개판 뭐가 오는지 모르겠다 그냥 죽은 와아 와아 지금 맵보면은 사박이 전투중이야 하하하하 세상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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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그치 눈가 맞겠지 그치 우리꺼 뺏긴거야? 아니지? 졌어 으아아아하핳하핳 으아아아아아 졌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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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他的 레노아가 짱이다 근데 진짜 아이고아 졸리냐 뭐? 아 좀 졸린데 졸려? 자 그럼 이제 마영전 내가 깎아놓을게 응 으음 에이카 에이카 에리카로 갈까? 소원